슬링 로프캐스터 슬링 로프캐스터 슬링 로프캐스터 슬링 로프캐스터 그 다음에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 RHD야? O인가? RHO? 되도록 나중에 이롭다고요? 또 하고싶네요 갑자기 한번 해보자 아니 시작하자마자 인노 애들이 매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맞네 뭐야 아닌데? 아 이렇게 매달려가라고? 어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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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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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뭔데 뭔데 걸렸다 걸렸다 아 어는 또 충격을 주면 극성이 반전될거다 어 오오오 포커스 활용을 해야되요 어 나이스 으흠 내려가자 왠지 반대로 돌려야될 것 같은 느낌? 어떻게 잡을까 그냥 얘 아 랩이죠? 뭐야 얘 처음 보는 앤데요? 감전 얘 처음 보는데 잡아봐 그냥 가고 아 자꾸 그걸 안쓰다 자꾸 두발씩 나가는걸 안써 야구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매달려야 되는구나 약초 좀 주면 좋겠다 되겠죠 뭐 여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못 가는 데인가 여기 누르면서 뭐가 생긴거죠 여기 길이 열린건가 문이 열린건가 아 길 복잡네 진짜 문이 지금 닫힌거 같은데 늦어가지고 아닌가 아니네 제대로 찾아왔는데 진짜 모르겠다 길을 이번 길은 꽤나 어렵네 그냥 한방이네 이렇게 두개 같이 쏘면 여기 안에 애들 많은거 같은데 지금 열자마자 다불당할거같은 느낌 아 이거 봐 곧 Jonathan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 흘러가고있다 이렇게 흘러가 어떤 게 있었지? 이렇게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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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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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아! 까비! 그냥 내려갈까? 내려가서 그냥 맞다 이럴까? 흠 야 이건 안되겠네 맞다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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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안돼 너무 지금 너무 지금 아 뭐야 불꼈어 아 짜증나 일단 도망가 야 이거 빡세네 여기 아 아 아 야 아 장압부터 처리해야되는데 피하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재밌네 이거 하 하 하 하 날은 재밌는데? 이러다가 까딱 실수하면 큰일난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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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거 들었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일단 도망가 뭐야 이거 저거 무기 잡고 싶은데 저거 무기 어디갔냐 저 무기 한번 써볼게요 일단 니는 어 뭔데 이게 어딨냐 여기 어디있었냐 이게 어디있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네 진짜 귀찮네 왜이리 귀찮냐 너 어? 왜이리 귀찮아 왜이리 귀찮아 왜이리 귀찮아 오케이 어 뭔데 뭔데 이거 아 얘한테 맞을 뻔 아 아 아 죽게 잘하는데 맞았어 물약 없는데 이게 대근데 이게 헥 지금 물약이는 약조 나무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게 불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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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나 쟤 보스인줄 알았다 아 큰일났네 저기서 너무 많이 쓰고 왔는데 뭐를 아 여긴 어떻게 가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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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마 소포 찾기 이제 보스되요 왜 안맞으면 되지 뭐 안맞으면 돼 그냥 안맞으면 돼 안맞으면 돼 안맞으면 돼 안맞으면 돼 안맞으면 돼 안맞으면 돼 저번에도 이런거 있었는데 약간 요런 느낌 여기는 무슨 보스야 어떤 놈이야 아 이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긴 어디에서 해야되노 아 여기 일단 브라살로 바꾸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냥 되겠지 되겠지 뭐 어 뭐야 이거 야 야 하 두놈인데 저거 왜 안타냐 안타네 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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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저거 얘부터 어떻게 해야겠구만 와 이 둘이면은 좀 빡센데요 재밌겠네 근데 저게 블레스터가 불이 안타네요 쟤는 보스가 불이 안타는건 또 몰랐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아 그다이 롱롱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좀 나가라. 피하고. 우와 우와. 아니 브레스가 굴을 때마다 맞아. 아깝다. 아니 굴렀는데 브레스를 다 맞았어 그냥 세방전보다. 보푸도 다 뺐잖아. 아 뭐야.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됐고. 아 안돼. 아 안돼. 시명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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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 뭐야. 아니 나한테 데미지가 들어오는군요 이게. 아 그 캐논. 아 그. 황금색의 캐논이군요. 그걸 주워야겠네. 캐논으로 한번 조져봅시다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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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이야 야 좀 나와봐 나와봐 아 너무 커 얘 치명타 아하하 아 너무 저걸 너무 먹으려고 했다 아 안보여 진짜 한번 조져봐 이거 아 안내래 저 죽는데 너무 오래걸려 너무 저거 의식하니까 안된다 그냥 기회 났을때 하던가 해야지 저걸 막 죽으려고 하니까 애초에 저게 정신팔려가지고 안되네 저게 정신팔려가지고 안되네 저게 정신팔려가지고 안되네 어 냉동이다 어 냉동이다 어 냉동이다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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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얼어붙었는데 저렇게 공격을 하네 저게 오래 안가네 얼어붙는게 근데 쟤 왜 얼어붙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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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느려 진짜 아 짜증나 오케이 쟤 뒤졌고 피하고 감전시켜 감전 안 돼 오케이 힘이 없다 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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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오케이 호우 아 아 빡세레 와 아 아 이거 어떻게 쓰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아 조준하고 이렇게 흠 이거 주웠어도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못했겠네요 아 아 아 아 가자 아 아 이제 뭐 할 수 있노 아 아 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